비행 조종사였던 키엘의 2대 계승자 아론 모스는 할리 데이비슨과 작은 고개 비행기를 매장에 전시하였고 이것은 키엘의 모험과 도전정신을 상징하며 아직도 전세계 키엘 부티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키엘의 헤리티지와 모험정신이 담긴 키엘 헤리티지 라이드 디지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을 함께 달리는 헤리티지 라이드 캠페인을 여러분들도 함께하세요 달린 거리만큼 기부금이 조성되고요 이 기부금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창덕궁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동참하세요